이어지는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끔 만드는 심리적, 사회적, 테크놀로지 즉 기술적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대면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할까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애초에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게 만들었을까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때 혹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왜 혹은 어떻게 이 프로페셔널리즘 랩스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심리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이 OSN을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람들로 하여금 소셜미디어 혹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만드는 개인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 관점에서 보자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의 사용을 통해서 대인관계나 집단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지식이나 창의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작용에 기반한 학업적 참여라든가 개인적 서포트를 얻곤 합니다.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는 방식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만드는 요인에는 우선 심리적 혹은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사람은 일반적으로 수용 혹은 애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게끔 하려는 동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되고자 하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발산합니다. 이것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즉 SNS를 통해서 사진이나 비디오, 텍스트, 옷, 언어, 취향, 음식 등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을 만드는 것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어로도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기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자기 표출, 셀프 디스클로저는 상호적으로 작용해서 다른 사람의 표출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친밀감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혹은 사회적 요인의 측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많은 부분을 드러내길 혹은 드러내는 성향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인 사람도 있습니다. 빅5 퍼스널리티 트레이드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사회적이거나 우호적이거나 안정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이런 한 개인의 성향이 대체로 고정된 것인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특정 상황에서 상호작용할 때 사람마다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박스 10.6에는 방금 이야기한 심리적, 사회적, 기술적 요인이 각각 나누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심리적, 사회적 요인입니다. 첫 번째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표현을 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impression, 인상을 관리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어떤 자기가 가진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즉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호감을 얻고 싶거나 자기 존중감을 더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개개인마다의 목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 목적에 맞게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impression을 매니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혹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self-presentation 입니다. 두 번째는 self-disclosure를 또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self-presentation은 보통 self-disclosure, 자기표출을 통해서 달성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해서 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 드러내는 것은 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특히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있겠습니다. 자기표출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Climate of Trust 즉 어떤 신뢰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도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자기를 드러내는 것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약간의 갈등을 겪게 되고 이를 프라이버시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이어서 Big Five Personality Traits을 또 다른 개인적 혹은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격 검사 혹은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한 가지 방식 중 하나인데 흔히 사용되는 MBTI보다는 훨씬 더 학술적이고 많이 연구되는,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Big Five라는 이름처럼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Openness to Experience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고 두 번째는 Consentiousness로 성실성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Extravasion 외향성이고 네 번째는 Agreeableness, 조금 더 친화적인 성격을 말합니다. Neuroticism은 신경증, 어떤 정서적인 부분을, 감정적인 부분을 말하고 그래서 아래 이렇게 각각의 몇 가지 성격, 특성에 대해서 어떤 성향이 조금 더 사람 간의 상호작용 혹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몇 가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OSN을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Gratification 사전을 찾아보면은 만족감 혹은 희열을 주는 것 이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즉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개개인의 니즈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 영역에서의 충족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육이나 정보, 즉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고 두 번째는 Identification with others로 다른 사람과의 동일시를 이야기하며 세 번째는 Entertainment, 즐거움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capism, 현실 도피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혹은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즉 기술적 요인과 이런 기술적 요인이 다른 요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의사소통을 면대면 의사소통과 비교한다면 면대면 의사소통이 조금 더 신속하고 손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존재감, 영어로는 Social Presence라고 하는 것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존재감이 더 높다는 것은 대화 혹은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언어적 단서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단서가 심지어 언어적 단서도 훨씬 더 실제 면대면 소통에서 더 풍부하고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이렇게 여러가지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조금 더 상대방의 성격이나 특성 그리고 내면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상호작용도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면대면 의사소통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의사소통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 혹은 온라인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은 그것이 설령 실시간일지라도 그리고 비실시간이라면 더욱더 사회적 존재감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가서 온라인 의사소통에서의 상대방이 누군지 생각해보면 여러 소셜미디아가 그러하듯 상대방은 1대1이 아니라 상대방은 다수, 특히 불특정 다수이고 그래서 여러 상호작용이 혼란스럽게 뒤섞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특성의 결과로 몰개성화 혹은 탈개인화라고 번역한 디인디비듀에이션이 발생하고 이 디인디비듀에이션은 자기 인식의 결여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몰개성화 혹은 탈개인화의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감정을 느낀다는 말은 청중을 자기 자신과 비슷한 가치와 생각을 가진 균일한 집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개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인데 개개인이 가진 개별성, 개인성을 개인성이 없어진다 라는 의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이 가진 개별성을 잃기 때문에 모두를 다 비슷하게 즉 청중도 자신과 비슷한 가치와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 인식의 결여라는 것도 이러한 자기 자신의 개인적 고유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기 인식이 결여되게 되면 초개인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것이 자기 표출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방향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노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감정, 취향 등을 더 노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활용도 더 촉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소셜미디어 혹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거기서 주어지는 피드백의 양이나 신속성이 오프라인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드백의 양과 신속성이 탈개인화 그리고 자기 표출의 정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과부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아주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게시한 정보는 아주 그 중에 미미한 비중만을 차지하고 그래서 아주 적은 사람만이 나의 표출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믿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표출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는 말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실세 영어로는 authority figure라고 되어 있는 한국어로는 실세라고 번역을 해봤는데 이런 말하자면 권위자가 없고 평등이 촉진되기 때문에 서로서로 동등한 권력 혹은 평등한 상태에서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억제할 그럴 유인이 사라지고 억제의 겨려에 기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혹은 소셜미디어 활용을 더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스 10.6에서는 이어서 소셜미디어 활용에 영향을 주는 테크놀로지컬 팩터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셜 프레센스로 사회적 존재감 같은 것입니다. 보통 많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즉 온라인 상황에서는 사회적 존재감이 더 낮은 존재감이 더 낮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로 비실시간 혹은 비동기적인 의사소통의 특성 때문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잘 알 수 있듯이 익명성으로 자신의 실제의 정체 혹은 신분을 감출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바꾸거나 혹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디어 리치니스 즉 한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미디어마다 정보에 그 미디어에서 제공하거나 그 미디어가 촉진하는 정보의 양이 달라서 미디어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데 그것이 소셜네트워크의 사용에도 혹은 사용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된 요인 중 심리적 요인과 테크놀로지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아래의 네 가지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인디비듀에이션으로 앞에서도 잠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개개인성에 대한 인식 혹은 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혹은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고를 하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솔립시스틱 인트로젝션으로 한국어로는 유아적 투사 정도로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 즉 온라인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merge 합쳐진 것 같은 감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퍼퍼스널 혹은 하이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는 온라인에서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기 표출 노출의 레벨이 더 높아지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연대면에서는 하지 않았을 개인적인 질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디소시아티브 이메지네이션 해리적 상상 정도로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온라인 페르소나와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 자신이 범한 실수나 무례와 같은 것들을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스 10에 있는 여러가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온라인에서의 행동이란 것은 아래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요구나 원하는 것 바람 혹은 성격 그리고 여러 미디어마다 서로 조금씩 다른 그 미디어가 사회적 존재감 의 감각을 서포트하거나 드러내거나 갖게 혹은 느끼게 하는 정도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사람마다의 심리적인 반응 그리고 온라인 세계에 대한 각각이 가진 신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서 온라인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온라인 e-professionalism 랩스와 관련해서 그것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규제기구에서는 어떠한 권고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e-professionalism 랩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보건의료계의 규제기구나 교육자들은 해야할 것 혹은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적절한 온라인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해 각자의 규율 혹은 규제 레귤레이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은 기밀 프라이버시 존엄의 유지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환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와 관련된 이미지 정보 언급 등을 소셜네디어에 포스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에 온라인에서 교육이나 조금 더 나은 혹은 최선의 진료 의료 행위를 위해서 익명으로 환자 사례를 논의할 경우라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환자가 이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동의해야 하며 온라인에 포스팅된 정보의 총체로 그 환자를 식별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가명을 쓰거나 오래된 사례라고 말하거나 몇가지 환자와 무관한 팩트를 조금 바꾸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 침범에 대해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및 관리해야 합니다. 경계 침범 바운더리 바이올레이션 을 예방하는 조치로는 사진 포스팅 태그를 아예 삭제하거나 보안 수준을 높이거나 심지어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혹은 소셜미디어에서 개인의 프로필을 전체를 삭제하는 것이 권고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방 조치가 마냥 다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방 조치 중에 권고사항 중의 하나는 환자로부터 친구 신청을 수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경계 침범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권고하지만 단순히 환자와의 친구를 맺지 않는 것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즉 누구와 친구를 맺는지 그 자체를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책의 연구 혹은 책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단계만 건너뛰면 92%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당신이 혹은 어떤 사용자가 친구를 맺은 사람의 친구는 즉 친구의 친구는 그 본인의 환자일 수도 있고 현재의 고용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의 고용주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라인 포스팅이 전반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한번 공유되기 시작하면 이미지나 텍스트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더 이상 삭제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정직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 지켜야 될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의학적 조언을 줄 때 예를 들면 토론 게시판에 참여하거나 웹사이트에 댓글을 달 때 자신이 누구인지 즉 자신이 이미 면허가 있는 의료인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혹은 자기가 누군가를 어떤 어떤 조직을 대변한다면 그것을 대변하는지 혹은 하지 않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베스트 프락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려를 적절히 제기하는 것 레이징 컨설턴 역시 중요한 E-professionalism 랩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려 제기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 보건의료계의 동료가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서 자기 자신 즉 자기 스스로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정중하게 그 사실을 동료 자신이 알게끔 해야 합니다. 혹은 동료가 환자의 기밀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정책 문서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신고하게끔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 번째 챕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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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